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오늘 돈이 되는 이슈,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 AI 관련 주가 가파른 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뷰노와 루닛의 주가가 아주 앗뜨거, 앗뜨거였는데 뷰노와 루닛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뷰노, 루닛 다 값았습니다. 직접 회사를 다 창업할 때 초기부터 계속 지켜봐왔고 상장이 결국 됐는데 뷰노, 루닛 공이 의료 관련해서 일단 영상 판독을 AI가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뷰노를 보면 뷰노는 약간 흉부, 안저, 안저라는 게 눈이 있잖아요. 눈, 실신경이란 쭉 보고 있는데 이런 안저 영상 판독도 하고 있고 또 폐결절, 소아골연령 이런 것들을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AI 진단 솔루션 제품군을 두루 갖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국내 의료기관에 다수 공급한 데 이어서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또 최근에 6월에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미국 FDA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됐다. 이런 것들도 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뷰노 이야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심정지 발생 위험 예측 솔루션 뷰노 매드 딥카스 이렇게 해서 AI를 활용한 뷰노 매드 딥카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루닛은 뭐 요새 아주 뜨겁죠. 일단 루닛은 시총이 1조 원을 넘어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회사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의료 AI 기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루닛은 뭐가 잘하냐면 흉부 질환을 잘 봅니다. 그래서 흉부 질환 쪽에 있는 의료기기 하면 루닛이 발군이다 이렇게 하는데 루닛 인사이트 CXR 이 기기가 전 세계에 2천 곳 이상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루닛은 시작부터 글로벌에 잘하는 병원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진출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판로가 많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해외 의료기관 비율이 84%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글로벌 진출을 했던 AI 기업 중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는 루닛이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 투자자들한테 부각되면서 루닛이 또 시총 2조 돌파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유무한 기업이 많아지면서 AI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제2의 뷰뇨와 루닛이 어디인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AI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대형주도 AI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보면 JLK도 있죠. 네이버도 있죠.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JLK 같은 경우에 우리 연초 대비해서 9배 이상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놓고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이런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의료기기 업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사실 대형주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네이버인데 네이버가 최근에 AI 기술 중에 하이퍼글로벌, 클로바, 하이퍼클로바, 엑스 이거가 초거대 AI인데 한국에서는 거대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네이버가 이미 수많은 말뭉치,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푸푸스스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자연어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검색 채널으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가 지금 하이퍼클로바, 엑스를 가지고 초거대 AI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네이버 유망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이러면 우리 반도체 회사,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 반도체, 그리고 또 AI 전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은 해외에서 굉장히 유망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SK하이닉스 그냥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수페타시스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쇄회로기판, PCB를 이렇게 여기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니까 결국 이제 AI 관련주가 되는 거고요. 또 HBM, 그러니까 고대역 폭 메모리, 이게 요새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 이쪽에서 핵심 장비 생산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런 쪽도 AI 관련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연초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여기도 AI 관련해서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그러니까 설계 자산이라는 게 IP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다. 이러면 AI 관련주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주 AI 관련주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AI 관련주 중에 중소형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딱 제가 찍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 9배, 연초 대비 900% 오른 종목, JLK. 900%? JLK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JLK가 루니뷰노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입니다. 지금 상승세가 3만 원 가까이 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또다시 지금 또 핫한데, 이 회사 제품을 보니까 뇌질환 관련 진단 솔루션, 이쪽에서 국내에서는 비급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비급여라는 게, 그러면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높고요. 또 여기에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또 있어서 루니뷰노 제2, 제3의 루니뷰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AI가 워낙 뜨거운 관심사이긴 하지만 AI 관련주 가격 변동성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AI 관련주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루니뷰노를 보면 저희가 이제 성장성과 더불어서 매출이 진짜 나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네이버나 LG전자나 많은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만들 때 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일 같은 회사 이런 쪽도 이제 매출을 좀 봐라, 이런 것들을 실체가 있느냐, 이런 걸 봐라,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I주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날씨도 참으로 뜨겁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후환경 관련 ETF,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TF 저도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기후변화라는 이름 자체를 ETF에다가 만들었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후환경 관련 ETF는 5개 정도 정리가 됩니다. 삼성 자산운영의 코덱스, KLX, 기후변화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KB 자산운영의 KB 스타, KLX, 기후변화 솔루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이란 이름을 붙인 ETF들이 7월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이 12%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12%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기후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까지도 ETF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투자, MSCI, 미국 기후변화 펀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 3개월 평균 수익률이 17%. 이런 것들을 보면 기후변화가 상당히 주가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또 이게 투자 상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번에 저희도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기후 관련 ETF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기후 관련 ETF가 상승하는 데 최근 급등한 2차 전지주의 상승 랠리 효과가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탄소 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기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환경을 우리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기술 혁신 회사 이런 데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전기차나 이런 게 되는데 이게 결국 2차 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2차 전지주가 급등한다. 이런 논리가 최근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 관련 ETF 투자 전망은 과연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ESG에서 한번 큰 바람이 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친환경 테마 ETF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뭐 어차피 젠버리에 대해 보면 폭염, 폭우 이런 것들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네, 이런 얘기들을 다 보고 있으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친환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 논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2차 전지로 쏠렸던 증시 수급이 조금씩 완화하면서 바이오주 관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사에서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를 잇따라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바이오 액티브 ETF가 어떤 걸까요? 일단 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지금 최근에 내놓은 게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최근에 상장한 겁니다. 이걸 포함해서 투자 비중이 뭐 한미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쪽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해지 펀드 명가 타임 폴리오 이런 쪽하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 하고 있는 뭐 다양한 ETF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액티브 펀드라는 게 결국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할 때 액티브 펀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2차 전지주의 쏠림 현상이 있었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다음은 바이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주의 지금 ETF가 액티브 펀드 형식으로 많이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는 바이오 패시브 ETF가 14개 상장이 돼 있지만 액티브 ETF는 처음인데요. 이 바이오 액티브 ETF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 펀드 매니저가 직접 이제 그 개별 종목의 퍼센테이지를 딱 나눠가면서 직접 투자한다. 이게 이제 액티브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액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신한 자산 운용 이런 데서 이제 의료기기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기업에 집중하는 SOL 그러니까 SOL이라고 하죠. SOL 의료기기 소부장 FN ETF를 조만간 또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이어서 신한에서도 맞불을 놓기로 했는데 이런 액티브 펀드가 바이오를 중심으로 내놨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이오 자체가 이제 바닥이고 앞으로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주 투자 전망 어떨까요? 자 일단 제가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일주일이라는 게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를 놓고 봤는데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KRX에서 헬스케어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산업지수에서 KRX 300 헬스케어 지수를 보니까 일주일 만에 9.42%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KRX의 개별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들 중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KRX 300 지수에서의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이 펀드들이나 아니면 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이 상품들이 그 종목들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데 8월 들어서 특히 이제 여름 들어서 핫하게 지금 같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바이오 액티브 ETF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내는 이슈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